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안 돼 가오마친데 이거 어떡해? 아이폰 뮤지었네 인사할까? 잠깐만 됐다 됐다 오케이 불이 껐나?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이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게임 오늘의 컨텐츠 카트라이더 해보기 제가 1년 전부터 카트라이더 vp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카트라이더래 카트라이더 하는데 근데 이거 저희 거예요 진짜 저희 거 저희 계정입니다 저희 계정 사실 제가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멤버들이었나? 몇 명의 멤버들이 닉네임을 공개해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날 친구 신청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김에 그냥 그래 저희 계정으로 하죠 저희 차가 근데 또 카트가 차가 좋아야 주행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 차로 저희 계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하기 전에 대충 뭐 저는 사실 볼 거 없는데 동환이 형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우리 프로필 를 볼게요 네 얘는 석화예요 일단 너 먼저? 너 먼저? 아, 저 나 먼저 할게요 그럼 이거 모니터 조금 앞으로 보여드리면서 네 에이, 다 보여 보네 보이는구나 너무 크게 잘 모르니까 자 이리 와 일단 저는 이제 김요한이고요 여기 빙빙 보이 위름 이름? 빙빙 보이 클럽은 위름리캄캄 우리 그 저희 멤버들이랑 매니저 형들이랑 이렇게 있고요 그때 아마 어벤져스가 유행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저는 고수의 향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 번 연속으로 1등하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좋아요는 이거 넘어가 그냥 이거 인기 인기 82,071K라고 이거 중요한 거야 10만 될 수 있게 이게 유저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랭 이거 된 거 아무튼 시즌 10 은 마스터 3 9는 챌린저 4 이 7,8 6,7,8 이 시즌이 제가 진짜 가장 많이 카트를 할 때 맞아 레전드가 레전드가 언제쯤이지? 이태일 레전드 챌린저 이태일 레전드 챌린저 한 3월부터? 한 3월쯤부터 엄청 많이 했었어 그 아니다 이때부터구나 이제 레전드 이거 시즌 3 때 그렇네 우리 아잇 때 했던 시즌 맞아 3 때 좀 하다가 5 때 살짝 쉬었다가 시즌 6 때 했는데 아이고 뭔가 이때는 좀 아쉬웠어요 챌린저 1,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좀 안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즌1은 또 마스터로 네 이거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적! 평균 순위 3.9위 랭킹점은 그래서 3위대네요 네 잘하는 편이죠 그래요, 1, 2, 3, 4등만 점수 받아요, 알아요? 맞아 알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4,000판 정도로 했죠, 지금까지 4,200 4,300 네, 그 정도 판을 했습니다 기록! 기록은 뭐 제 건 볼 거 없어요, 사실 네 그럼 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있어, 기록에 이제 탑 16%, 상위 16%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것만 보면 되죠? 빌리지 고각 고각만 볼까요, 여기? 그치? 고각가 진짜 중요한 뭔가 네 딱 고인물들의 딱 맞죠 1분 44초 성공 이렇게 이게 제 빌리지 고각 기록이에요 45초를 이제 뚫으면 맞아요, 그 고각마스터를 받기 위해서 44초 성공을 찍었습니다 네 자, 김동환 씨 네 저는 이제 준서와 소울메이트를 했고요 넌, 넌 석하랑 했잖아 석하랑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시즌1부터 가면은 제가 시즌1부터 레전드를 찍었어요 대윤이 대윤이 그래요, 동환이 형은 다 레전드예요 네 저는 시즌1 레전드, 시즌2 레전드, 3,4,5까지는 레전드를 찍다가 이제 카트 챔피언 네, 바뀌었어요 이제 30성을 채우면은 이제 카트 챔피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카트 챔피언을 했죠 지금 6, 7, 8, 9, 10 카트 챔피언이고 현재는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ING여서 아직은 레전드입니다 이야, 난리 난다 그 다음 그리고 어... 전적 전적은 제가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4,300,200 했는데 동환이 형이 3만... 3만 3천... 3만 3천... 5백 반 정도 네, 3만 3천... 요한이 거의 한 8배 정도 한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순위는 3위 이야... 3위면은 딱 3위예요 이 정도에 3위면 정말 네 그리고 기록은 고감은 보여주죠 고감 고감... 아... 그... 고가 어디 있지? 어... 아... 아... 고가가 41초 초반대라고 합니다 41초는 못 하게 됐네 그리고 저는 트랙마스터 점수는 상위 1% 우와! 상위 1%입니다 네 그렇고요 뭐 타이틀도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 노익베테랑 5극 전문가 고마스터 노익베테랑은 저 없어요 고수의 향기 난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 S7 챔피언 나인 챔피언 이렇게 저 한번 나중에 트랙 챔피언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거는 못해요? 트랙 챔피언은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저희의 간략한 프로필은 이렇고요 뭐 그날 토크 해볼까요? 그날? 저희는 지금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촬영도 하고 왔고 이제 활동 슬슬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하이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근황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팬분들이랑 오늘 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요한팀, 도한팀 해가지고 제 팀 오기 싫으실 텐데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그 랜덤이야 들어오면 자리를 못 박아 진짜? 저한테 와서 오래 했어요 저희가 네 컷오프를 한 2년 했죠 저희가 쉬지 않고 자 일단 팬분들이랑 같이 하기 전에 그럼 저희 랭킹전 한번 해볼까요? 성풀 겹? 그래요 근데 저희가 랭킹전이 다 저희 같은 유저분들 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잘해요 저는 진짜 잘해요 너무 잘해요 동환경이랑 같이 하면 상위 1프로들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랭킹전을 그러면 랭킹전을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저는 라이언 저는 라이언 아주 귀여운 띠라이더를 착용할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멘티스가 처음 나왔을 때 딱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트를 잘 안 했는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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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생략하고 네 오늘 준서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오프라인이네요 아쉽게도 준서는 오프라인이네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가자 팬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또 떨리네 형은 좀 부담이 되겠어요 아 부담되죠 그냥 아니 설사는 못 참지 욕하면 안 돼요 아 욕 욕 안 돼요 아니 나한테 안 돼요 욕하면 안 돼 나한테 안 돼 어? 이 랩이 나한테 이거는 약간 어 잠깐만 성대팀이 준서 있는데? 준서 오케이 빙빙이와 봉봉 붕봉이의 하면서도 좀 못하더라도 말을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상대방이 클럽인가봐요 잘하는 놈인가봐요 벌써 원투를 벌써 원투를 제가 원 끌기로 딱 힐트 했다가 드랩이 빨렸어 저 이렇게 잘해 아 이게 팀전이랑 개인전이 확실히 달라 어짜건 너 팀전이 미치겠어 이게 요새는 쉬운 맵이 더 어렵더라고요 몽싸움이 그렇지 않아? 쉬운 맵이 더 어렵지 오 나도 말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앞 제가 1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맞아요 저는 이제 뒤에서 보긴 하는데 앞으로 과제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2순이면 너도 2등을 해야되는 상황이긴 한데 너도 2등을 해야되는 상황이긴 한데 너도 2등을 해야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1등은 못하긴 한데 이번 판은 지금 것 같아요 서구 회복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라서 진짜 내가 못하는 편이 아닌데 이게 엄청 너무 격해 뛰다니는 단점이 몸싸움이 너무 약해 계속 3등 3등 아 잘하네 보인물들은 1회수가 쉽지 않아 아니 1분 58초인데 5등이야 우리 1,2 먹어서 딱 멋있는 그림을 했어야 했는데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상대방이 너무 잘한다 쉽지 않네 그러면은 렉힌처럼 한 번 더 할까? 저 근데 저 포인트 보호카드가 72개라 안 떨어져요 진짜 진짜 형 보여주자고 방금은 너무 잘했어 사람들이 저한테 불비 사라는데 저는 다음 대장 카트를 사려고 합니다 동아이 형은 분석해요 카트를 이제 카트 이 카트가 뭐 뭔지 되게 분석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불비가 사실 크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시즌은 그냥 레전드가 찍고 타임워트를 좀 할 생각으로 네 이 라이언을 샀죠 자꾸 내 것만 보게 된다는데 맞아요 보셔요 보셔요 손가락 카트에다가 진정한 실력을 한 번 보여주시다 네 자 가봅시다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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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삐디디디거려 이거 살 거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일단 다닥다닥 붙어 오는 상황이지 아 왜요 올라올 수 있어 가볼게요 아우! 신분 딜레이 됐어 오케이 제대로 빨랐고요 인코스 갑니다 아! 스탑해! 얘! 얘! 뭐해? 스탑했다고! 아! 아 왜 스탑해? 와 잘한다 주신분 와 대형 사가웠어 주신분 잘해요 형 1등 2등 해줘라 야! 망했어 아니 몸싸움이 너무 약해 아 이것 좀 억울하네 멘티스 킬까 사실상 제가 지금 꿀뚱이에요 한 명 나눠세요 그럼 멘티스 타? 아 일단 열심히 해볼게 이거 지면은 우리 브이앱 그냥 소통 브이앱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거 하면 네 이거야 나 진짜 응 안 보여 우리 팀이 잘해주고 있어 지금 그래? 어 와 여기서 스탑한다니까 드래그 빨릴 것 같아 여기서 원고기 한 번 할게 오! 얘 또 사버렸어 안 돼? 아 오 꺼 제발 또 사버렸어 아 라이언이 몸살이 너무 안 좋아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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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 5도까지 올라갔어요 아 이거 멘티스 껴야 되나 한 판만 내볼까? 1등하고 10점 지금 정환이 형 1등이 아니라 이기고 싶은데 자꾸 지내 진짜 한 판만 다 하자 한 판만 다 하자 진짜 한 판만 다 하자 요한이 산책하냐는데 누구야? 들어와 요한이 산책 산책 아니고 지금 운전 중이고요 예 요한이 몇 등? 5등 재밌대 아 진짜 한 판만 다 하자 한 판만 다 하자 한 판만 다 하자 3분들과 3분들과 아 봉인은 왜 막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1등 이거 나 싫어하는 느낌 오케이 형준아 형준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나 1등 많이 못 해보긴 했는데 이거 처음에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수미가 중요한 7등이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저는 하드맵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팀 지금 원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없어 부스터가 없네 아 지금 제가 열심히 맞고 있거든요 이거 두 바퀴면 잡았다 이거 두 바퀴면 잡았지 제가 1등 러너 해줄 수 있게 열심히 맞고 오 왜 왜 그래 1등 왜 그래 두 바퀴면 잡았는데 진짜 이거 아쉽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1등 안 가했다 그래도 다행이다 1등 안 가했다 아 그거 그냥 브레이크 밟고 뒤로 둔다 네 다 살 것도 그거 포진으로 싹 멋있게 갈게 이겼다 드디어 이겼네요 6등하고 이겼다 네 이제 팬분들 같이 해볼까요 손도 뽑겠다 오케이 손이 풀린지 많이 모르겠는데 네 해옵시다 일단 어떻게 해요 둘이 어떻게 하지? 일단 모니터를 돌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 커스터믹 할 겁니다 저희가 비밀번호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방을 만들고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하면 그때 들어와주세요 그치 팀전 1라운드로 하고 뭐하지? 근데 이거 나 좀 우리 데뷔 날짜 하려다가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치 우리들 이제 그냥 막 누르자 이렇게 생성화기 아이템 전화하거든요 지금? 아냐아냐 이거 아이템 전화 이거 초대해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초대하고 입장 누른대 그렇지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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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커스텀 경기를 안 해봐가지고 이러고 이거 번호를 번호가 어디 적혀있지? 이상해 형 어? 나 알아봐 어딨어? 어딨어? 아 뭐지 그러면은 들어오실 수 있겠지? 일단 말로 해드려 해드리자 일단은 붕붕고이가 빨간 팀이고 붕붕고이가 빨간 팀이고 붕붕고이가 파란 팀이에요 커스텀 경기라고 있대요 거기 들어오셔서 그 방금 제목이 뭐야? 붕붕고이의 경기 붕붕고이의 경기 해서 비밀번호를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지 말자 죄송해요 한 판 하고 없애자 방을 폭파하고 다시 다른 분이랑도 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하지 이거 하면은 몇 분 밖에 않지 못하니까 탈레이싱 모드로 가서 이게 낫겠지? 네 근데 L2로 해야 될까요? 어 L2로 L2로 하고 L2로 하고 L2로 하고 자 방번호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겁니다 방번호 16903 169303 303 169303 이러면 들어오실 수 있나 자리 바꾸는 거 안 돼요?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 팀에 맨피스 있어 잠깐만 아니요 오늘 우리 팀 저 고양이는 자 이제 모니터 돌리시고 왜요? 연결 중? 아 네 거 돌리래 어 게임 시작해버렸어 아 잠깐만 아니아니아니아니 잠시만 잠시만 맵은 잠시만 잠시만 맵은? 맵은? 맵은 랜덤으로 할까요? 그래요 이건 오 우리 팀 에런 두 분 계셔요 아 그래?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에런 두 분이에요 두 분 너무 좋고 오 이게 나온다고? 이거 공략 걸어야죠 총 7판에서 팀장이 이제 맛있는 거 사줄게 뭐라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야 야 애교하자 안녕 자 제가 요한이만 잡으면 솔직히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어 방해 없어요 방해 방해 이거 방해 안 돼요 어 우리 팀 우리 팀 뭐야 좋아 우리 팀 잘한다 왜 이렇게 큰일 났던데? 오 근데 뒤에서 잘하 야 너 잘하신다 왜 이렇게 잘하셔? 바로 뒤에 있는데? 그니까 오 나 이겼어 좋았어 좋아 앞에 동환이 형들 잡아줄래요 와 너도 이기셨어? 오 대박이다 자 만져대 아깝다 성빈 님 성빈 님이 진짜 잘하시네 오 잘하시네 근데 애기 코코넛 님이 잘하시네 잘하시네 이겼다 우리 팀 만세 그럼 연습 게임을 하고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들어봐 벌칙을 정합합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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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은 소중한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거 뽑고 싶은데 안 한 번 들었어 그럼 벌칙 뭘로 할래? 맛있는 거 사주기? 어 진짜 맛있는 거 아니다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양소 거창 우리끼리 사주기 말고 뭐 할래 오늘? 일단 방은 나갑시다 나가주시지 않을까? 나가주시지 않을까? 나가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만들면 돼요 오케이 강태양이니까 그렇죠 자 뭐 하실래요? 댓글로 한 번 추천받을까? 어 좋아요 추천 한 번 해주세요 벌칙 뭘로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모베도 해달래요 모베도 괜찮네 모베는 우리 둘 다 못 해가지고 맞아 모베는 못 해지 셀카 올리기 어때요? 어 그러면은 트위터에 그 카트라이더 BGM으로 귀여운 뭐 춤을 출까요? 트위터에 그걸 찍어서 올릴까요? 그거를 아 빠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진작 쳐도 빠밤 빠밤 저거 그건 좀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이거 끝나고 진 사람은 애교 3종 세트 사진을 트위터에 올릴 중 아 애교 3종 세트 진짜 귀여워요 근데 애교 3종 세트? 그럼 두 개 다 하죠? 그렇게 하죠? 두 개 다 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방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돌려주시고 재밌다 1 대 0이에요 네 하드맨 나와서 올린탈 지켜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다음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자리 바꾸는 거 없어요 이제 오시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 아 바꿔도 돼요 뭐? 저도 저도 하나 둘 셋 130000 8 일 130 explore 8 일입니다 아기 코코넛님 우민동환님 또 들어왔어요 아기 코코넛님 잘해요 우민동환님 잘하셨어요 S5 있는데 준서 부인님이 레전드를 여기도 동환이님이 S2 지애님 에러 아기 코코넛님 일단 해봅시다 갑시다 이게 엘투라서 하더맨에 안나올거에요 아마도 그럴거에요 슬프네요 갑시다 가자 이거 아이템 좀 넣으자 다시 할까? 그냥? 다시 하자 아니야 이거 팬분들 돌아가셨으니까 들어오셨으니까 다른 멤버로 다시 하자 아니야 지금 해 나 이거 모르는데 나도 이거 아이템정 밖에 안해봐 이거 왜 몰라요 이거 처음으로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가 아닌데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와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도 근데 하시는 팬분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 아니 뭔 맵이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거야? 아 동환 팀 지금 아주 유리하게 이기고 있죠 동환 님 님이 지금 2등으로 아주 좋아요 요한아 멘트 좀 해 아니 인자 와 이제 한바퀴 보석탕 하나 써주고 어 뭐야 순위가 갑자기 안좋아졌어 우리 팀 좋았어 우리 팀 가는거야 가는거야 지금 가는거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기로 가야되는거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지금 앞으로 달려오 고치 달려오 고치 달려오 어 맞다 아 지금 순위가 안좋죠 순위가 안좋혀 왜 띠리리리리리인지 세바퀴야? 어 세바퀴 근데 내가 한번 빠졌어 지금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우리 팀 너 몇 등이야? 2등 너 2등이야? 예쓸 우리 팀 어 어 어 우리 팀 2,3으로 좋아요 준석준 아 올리타하면 이기는거거든요 과연 요한이가 요한이가 들어도 이기는건데 못들어가요 아니 이거 맵을 아예 몰라 나 처음해봐 지금 나도 아이템전 맵이라 빌드 몰라 이거 아 올리타 올리타로 마무리합니다 아 좋아요 1대1이죠? 1대1입니다 아 우리 팀 잘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물어봤었는데 네 아 좋아요 이번 패배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패배의 요인이요? 메이비죠 제가 하드킬 했잖아요 또 메이비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리타는 안하거든요 네 근데 이 메이비 처음 해보는 메이비여가지고 어떻게라 리타당하신 소감이 어 굉장히 지금 문직삽상에서 지금 리타당하셨거든요 굉장히 지금 팬분들께 미안하네요 왜냐면은 우리 팀이 잘했어요 진짜로 잘했는데 저 때문에 진 거 같아요 아 네 네 아쉽다 다음 제가 꼭 이길 겁니다 근데 아니요 네 게임할 때 고개 좀 들어달래요 쉬운 줄 아세요? 쉬운 줄 아세요?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몇... 몇... 몇 승이잖아요? 5판 3승이었나? 아니 7판 4승 7판 4승이었나? 오케이 그럼 세 번째 판 갑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판에 근데 이게 변수가 아이템전이 많이 나올 거 같아 지금 보니까 맞아 빌리지 우나도 아이템전 맵이고 맞아 맞아 이것도 아이템전 맵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레버랑 정해야 돼 그건 뭐 재미니까 아니야 아니야 정하자 그러면은 방전 드릴까요? 한번? 줘보세요 그럼 진 팀이 그 맵 고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방번호 공개합니다 140364 14036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이번에는 오 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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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 팀 좋아요 우리 팀 좋아요 우리 팀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장을 드릴게요 좋아요 준비 취소해 주세요 준비 자 여러분 전 바로 신맵 갑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뭐 도검 야외 수련관 한번 갈까요? 아 뭐 좋아요 자 이번 맵은 도검 야외 수련관이고요 네 네 준비 부탁드립니다 준비 부탁드려요 아 네 자 도검 야외 수련관 우리 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도검 팀 화이팅 우리 팀 김동완을 이겨라 이거 되게 그거 한 거거든요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아니아니야 이게 진짜 안 돼 자 갑시다 자 포스터 쓰고 아 원투죠 지금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하셔 어 우리 팀 엄청 잘하시는데 뭐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시네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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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1등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형 형을 왜 이기는데 그니까 나보다 잘하셔 대박인데 어 든든해요 지금 전 여유롭게 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후 어후 너무 여유로웠죠 아 지금 순위가 아주 좋아요 아 순위가 너무 좋은데 뭐야 왜 이렇게 좋아져 저 분 왜 이렇게 잘하셔 어후 아 지금 원투 미들은 요한팀이 지금 꽉 먹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를 저만 이기시면 이제 요한팀이 이기시는 건데 야 1등분 뭐야 야 1등분 뭐야 야 1등분 뭐야 야 1등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하셔 왜 이렇게 잘하셔 축 축 축 축 탑 축 무슨 비 쪼크리비? 어 진짜 잘하신다 제가 실수를 한 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실수 그럼 네 진짜 잘하시네 아 김동완이 잘해요 2대1 저 저 분 2대1 저 분 들어오지 마세요 와 진짜 잘해요 엄청 놀랐어 자 세 번째 판 같이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네 이제 아쉽네 초보들도 껴줘 저희가 라이센스가 L1이라서 L2까지밖에 못 하더라고요 계속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뭐 저희가 9개점을 또 만들어서 1개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때 이제 아예 다 같이 아케이드 모드 이런 거 있잖아 이어달리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로 뭐 준서 뭐 이렇게 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이죠 지금 2대1이죠 2대1입니다 제가 2죠 그렇습니다 요한이가 1이죠 뭐 제가 2이죠 1 2 자 초대하고 형장 주세요 아예 아예 광장 줄 드리고 자 번호 공개해 주세요 네 번호는 뭐예요 번호 번호 전 모르죠 내가 공개해 네 방번호 시작 1,6,0,5,5,7,8 1,6,0,5,7,8 1,6,5,7,8 들어오세요 요한 오빠 카트 이름으로 외우라고 와 점점 잘하는 분들이 많이 들었네 어 우리 팀에 준비 취소 우리 팀에 레전드 있으셔 춥지 않겠구나 아 이 분이 저가 랭게임 때도 만났어요 누구요? 그.. 이분이요 울아빠 김동완 아 진짜요? 이분이 펜사 때 와서 저랑 랭게임 했다고 잘해요? 아 네 잘하세요 아마 준서만큼 석하만큼은 하시지 않을까 맵 고르시죠 맵 이거 어때요 이거? 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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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맵인데 저는 이제 카트를 쫙 꼽으면 시험 봤기 때문에 고감 한 번 할까요? 고감? 고감 한 가요? 고감? 고감을 리트 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고감? 화이팅! 갑시다 화이팅! 자 네 번째 회 화이팅! 고가 갑니다 고가 이 고가가 저희가 이제 또 카러플에 굉장히 고가의 돈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가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로 고가 해줘야 돼 고가는 이 카러플의 유저들이라면 고가 고가는 커팅이 중요하잖아요 커팅 싸움에 굉장히 커팅이 초반에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망했네요 저는 커팅 싸움 망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팀 순위 좋고요 요한이랑 껴 있네요 근데 우리 팀에 지금 아까 그 도검 그 분도 계시고 레전드인 울아빠 김동암도 계시고 잠깐만 못 이기겠는데? 너 몰랐지? 이 분 또 계신지? 어 나도 몰랐어 이번에는 나도 좀 이겨야겠어 같은 팀이지만 아닌가?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 나랑 지금 같이 가고 안 돼! 진짜 잘하시는데? 야 요한아 아 우라카 김동암님? 아 아 이분 너무 잘하시네 그니까? 뭐하나? 형 왜 지구인거였어? 어 실사하셨어 한번 봐 보셨어 아우! 나 지금 멘탈이 나가서 그냥 아 이분 잘하시네 아 형 꼭 묻어 형 아 여유롭게 이기겠네요 어 저분은 우리 팀 모셔야 되는데 그니까 유한이는 지금 칼옷불 최강자라고 아이돌 최강자라고 해갖고 지금 5등 내가 최강자라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와 근데 저분 잘하시네 아 41초 야 저분 41초 찍으셨어 지금 형 그거 한번 해봐 저분 진짜 형이랑 1대1 한번 해봐 아 그럴까? 진짜 해봐 궁금하다 이분 우리 팀에 한 번만 들어가지면 안 돼요? 동아 형이랑 한번 그리고 한번 해봐 봐요 일단 이겼죠 3대 나 이분 기록 한번 보자 어 이건 개인정보니까 너 꼭 왜 돌려 하하하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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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록을 한번 보자 와 너무나 기록이 빠르셔 네 너무 길고 60초야 어 고가 고가 30초 떼실 것 같네 와 고가 38초 떼셔 나랑 난 1대1 못해 이거 내가 져 와 너무 잘한다 이쯤 되면 요한이 페널리티 줘야 된다고 아 뭐 막판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페널리티 받으실래요? 그분 우리 팀왕이 그분 우리 팀왕이? 아 그러면 왜요? 들어오시면 우리 팀왕이 랜덤이니까 아니면 제가 제가 3초 기다릴게요 아니 그분이 형 팀과하고 똑같아요 그쵸 형 누나 잘하잖아 지금 그쵸 근데 그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3초? 3초? 아니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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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 5초 5초 야 야 만약에 고가를 한다 쳐? 그러면 너보다 내가 5초 빠른 게 아니잖아 3.5 3초 진짜 쪼자 3.5초는 뭐야 3.5초는 뭐야 3.5초는 뭐야 3초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3초는 10초가 아닌 거야 1 2 2 3 5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또 1,2,3하고 출발 좀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반이죠 제가 이긴다는 가정 이긴다는 가정 안에 마지막 반 축구해주세요 네 팬분들이랑 카트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자주 보여달래요 근데 요한 오빠 제발 한 번만 이기라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방장 넘겨드리고 네 자 방번호 방번호 하나 둘 셋 1,7,6,3,4,9 제발 우리 팀으로 들어와주세요 아 저 영카트하면 요한한테 쳐요 어 안 들어오셨어 이번에 아 이번에 잠깐만 이거는 달려 김요한 님 욕인 은서 님 왈왈 강아지 우라파이 아기 코코넛 김푸딩 오케이 근데 진짜로 준서랑 너랑 나랑 카트로잖아 그래서 팬분들도 닉네임이 다 너랑 나랑 준서랑 닉네임이구나 자 다음에 뭐 하실 건가요? 이번 맵은 좀 어려운 걸로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한 거 아 L2 L2? L2? 지하실? 네모? 뭐 맞네 맞네 이 아직 자기가 싫어하는 멤버 하기 싫어하거든요 3초 3초입니다 황금 문명 비밀장치 위협 가볼까요? 좋아요 3초 자 이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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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화이팅 아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한 끼도 못 먹네 3초 드레이크 밟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빨리빨리빨리 드린던 건가 1,2,3 갑니다 이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3초가 이렇게 빨면 안 되지 자 갑니다 야 근데 우리 팀이 지금 6,7,8 했네 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큰일치 제대로 해 자 보석트 한번 써주고 우리 골치 위등이야 너무 아 근데 우리 팀 지금 춥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우 깔리다요 아 뒤였어 아 겁나 무서워 아 겁나 무서워 아우 와 나 빨리 도망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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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은 딜레이 걸렸죠 오우 좀 더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 팀 순위도 많이 찾았어요 어 한번 박았나요 못 가요 아 아팩트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안돼! 브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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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 가나 이리 와나! 정신 못차리게! 우리 팀 2, 3, 5, 6 하면 되긴 하는데 아 이제 팀 탓하는 거야? 아 좋아요 2, 4, 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모라빠 김동완님 3등 아주 좋아요 이겼다! 이겼다! 아 괜히 브레이크 밟다가 그래도 이겼다 아 이겼네요 마지막에 동완이 그거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거 이거 왜 불리러다가 뒤로 이렇게 가는 거 할 괜찮아요 잘했어요 우리 팀 아 완전 대패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대1로 동완 팀 승리! 아 근데 그분이 진짜 너무 그거였어 맞아 맞아 하드캐리 했었지 내가 심지어 1등 한 것도 아니었어 아 좋아요 좋아요 아쉽네요 트위터 없는데 인스타에도 올려달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인스타에도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올려드리겠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거는 트위터에도 많으니까 트위터 한번 깔아주시고 네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에도 저희가 사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칙 찍 마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데서 하셔야죠 아니죠 아니죠 벌칙 그거잖아요 이거 한 다음 이건 찍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난 그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뭐? 아 일단 알겠어요 뭐라는 거야? 일단 할게요 어? 일단 할게요 뭘? 아니야 아니야 뭐? 들리십니까? 이거 내가 찍어줘야지 이거 올리려고 아 찍어주실 거예요? 아 내가 찍어줘야겠어요 자 자 소리 크게 해 소리 더 크게 해주세요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민준할게요 짠짠 짠짠 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一點짠 Protein Cotton keln 아 그래요? 자, 다음 톤요 다음 톤요 다음 톤 해볼게요 5, 2, 3, 4 민족 민족 오케이 자, 셀카 찍으시죠 오케이 셀게요 이거 미러링 해도 되나? 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게 두 장, 그러면 두 장하고 나머지 같이 아니야, 아니야 두 장하고 두 장 같이 그냥 셀카 걸읍시다 귀여워 귀여워 그래, 카트 못하면 이렇게 애교라도 있어야지 귀여워 죽겠다 하나 추천해주세요 포즈 하나? 하나 루아이, 루아이 포즈 윙크 한번 해주세요 아, 윙크 못했는데 잘 다른 거 이거 약간 내 얼굴을 지킨 거 그러면 이거, 이거 해주세요 입술 쪽 그렇지 요한이 카트면 압수라고 둘이 키가 몇이냐고요? 저희들이 키가 거의 똑같아요 81, 81, 82 81이에요 요한이가 81이고 넌 딱 81이냐? 81.6였어 나 81.8인데 제가 0.2cm 넘은 거로 이거는 이제 같이 그렇지 뭐 할래? 좀 멋있는 척 할래? 운전? 아닌데, 애가 멋있는데 뭐하지? 좀 이렇게 돌려줘 V? 응 라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네 장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 벌칙 영상은 영상과 사진은 트위터, 인스타에 올라갈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건데 그 전에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그래요 뭐하지? 일단 하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V? 하나, 둘, 셋 이거 아까 같더라구요 오케이 댓글도 좀 읽어보고 네 요한이 배그 잘한다면 잘하십니까? 배그요? 옛날 한창 할 때 저희가 이제 칼옷을 시작하면서 배구도 같이 했잖아요 5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좀 치클 많이 넣었어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안 한 지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의 키는 181.6, 181.8입니다 근데 다 같이 5배여도 재밌겠다 제가 읽고 싶은 댓글이 있는데 읽어도 돼요? 뭔데요? 읽어도 돼요? 네 아니 이거는 에이 이런 게 하면 안 돼 왜요? 왜요? 내가 읽는 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거절이란 없잖아요 에이 에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오케이 딱 그거니까 우리 또 내기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읽으려고 했던 댓글이 그거였어요 동한이도, 승자 동한이도 애교 보여달라고 이거였는데 네 딱 정확하게 하죠 다음에 제가 지면 요한이가 연습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지면은 알겠습니다 친형제 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동생 할게요 형 아니야 형 아니야 너무 형이야 지금 형이 너무 형이야 오케이 하트 면허 압수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운전면허는 안 가져가주셔서 그러니까 너 계정 압수하면 그래도 좀 많이 압수할 텐데 환불은 되나? 안 되지 그럼 살짝 힘든데 행복한 날이라고 엄마가 요한 오빠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방금 깔았는데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해외 팬도 하고 싶으시도록 해외? 그렇네 해외? 배그는 할 수 있잖아 배그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배그 할 수 있을 거야 배그는 맞아 닉네임에 관해서 이제 썰 풀 게 있는데 원래 닉네임이 다 각색이었잖아요 맞죠 저는 보통 음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준서가 먼저 바꿨나? 맞아 준서가 갑자기 그 닉네임을 저 따라서 제가 붕붕이었는데 봉봉 보이로 바꾸면서 갑자기 매니저 형들이랑 그때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다 이름을 보이로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생겼죠 다 했어요 빙빙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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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었어요 원래 유아이끼리 어몽어스 해도 재밌겠다 어몽어스 어몽어스 어몽어스가 뭐예요? 어몽어스 그거 마피아처럼 죽이는 거 있잖아 아 나 어몽어스 못 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마피아 게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마피아 게임 했었구나 그치 근데 난 안 했을 거야 너 안 했나? 저 안 했죠 아 너 안 했구나 드라마 찍었었나 그때? 아 우리? 그러면 다음에 한 번 하죠 학교 아니에요? 학교일 거야? 아니야 학교는 최근이잖아 마피아 게임 우리 유튜브 콘텐츠라 그래? 그래? 응 하트 100만원이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트를 할 때 하트를 놀려주셨네요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어몽어스 하면 유용어라는데 왜지? 룩은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너 케이스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오 생일이네요 네 제 생일입니다 73분 자 그러면 저희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네 다음에도 저희가 뭔가 다음엔 먹방 하자 오랜만에 아 먹방 좋지 먹방 제일 잘 먹는 둘인데 삼겹살을 비비면서 많이 먹자 그거 봐 불닭볶음면은 소세지 아니요 뭐 짜파게티에 소세지 휘바스 소세지 탕김치 조금 매콤하게 토양이 같이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네 팬분들이랑 카트를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평소에는 굉장히 과격하게 했는데 맞아요 네 카트 할 때 건드리면 진짜 혼나요 맞아요 제가 요한이 버튼 한 번씩 리셋 버튼 한 번씩 누르거든요 혼자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주 와서 이렇게 보고 같이 게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이스도 100 많이 넣었네요 오 짱이에요 하나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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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